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인사이트 황교정 기자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SE2가 아이폰 X 미니 버전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한 새 콘셉트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.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커넥트 크리에이터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이폰 SE2 콘셉트 렌더링 영상을 공개했다. 공개된 영상 속 아이폰 SE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사각형 바디를 갖고 있다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후면은 아이폰 SE와 흡사하다. 육안으로 봤을 땐 글라스와 금속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. 아이폰 SE2 전면은 애플에서 가장 최근에 선보인 아이폰 X와 같이 풀스크린이 장착됐다. 페이스 아이디와 이모션트 기능이 가능한 노치 부분과 5mm 이어폰 Z 단자가 사라진 하단부도 찾아볼 수 있다. 색깔은 콘셉트 렌더링인 만큼 퍼플, 블루, 블랙, 레드 등 화려한 색상이 입혀졌다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해당 아이폰 SE2 콘셉트 영상은 최근 미국 경제지 포부스에서 공개한 아이폰 SE2 캐드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. 이 도면은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업체 올릭사에서 유출된 것이다. 특히 과거 올릭사에서 유출된 아이폰 7, 아이폰 X 도면이 모두 최종 제품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이번에 유출된 도면과 지금까지의 주요 외신 포도를 정리해보면 아이폰 SE2는 4인 치크기에 A10 칩셋, 램 2GB, 저장 공간 32GB, 128GB의 스펙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색상은 실버, 골드, 스페이스, 그레이 등 3가지다. 가격은 아이폰 SE와 비슷하거나 성능에 따라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. 아이폰 SE2 출시를 앞두고 시기부터 스펙까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과연 애플이 최종으로 내놓은 아이폰 SE2가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.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 유튜브 컨셉트 크리에이터